내가 알고 있는 용선이는 말투반이 별로 없는 애로 알고 있었거든요. 밖에서 만날 때 말도 없고 막 한 템포 느리고 막 대답할 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거의 이 정도 템포였어요. 내가 되게 힘들 줄 알았어요. 근데 근본 없는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BAM 하하하하 베이스